소문 모양 찾기 이 프로그램은 사물을 관찰하여 모양을 찾아보므로써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는 유아 대상 수학 교육 프로그램입니다. 어, 해가 어디 갔지? 동그란 해예요. 신기한 바나나의 주 바로 나 화내졌다. 해에 동그라미가 숨어 있었네. 그렇지 동그라미 퐁기도 모양 만들어야지. 퐁, 퐁, 퐁 퐁 퐁이가 뭘 만들까? 와, 모양 비눗방울이네 자,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네모 네모 와, 이건 하트 하트 별 별 모양 비눗방울이네 퐁퐁퐁퐁퐁퐁 퐁 이것봐 와, 사과에도 동그라미가 있네 와, 여기 봐 오렌지에도 커다란 동그라미랑 세모가 있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응 어,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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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모 세모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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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고 네모 네모 동그라미 네모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쇠모 여기에는 쇠모가 있네 우와 재밌다 재밌겠다 그럼